광진구가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합니다.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책읽는 뚝섬 대정원은 정원과 힐링, 휴식 등 3가지 주제로 꾸며집니다. 한강공원에 2천 권 정도의 도서가 구비되고, 북콘서트와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책읽는 뚝섬 대정원은 오는 10월 6일까지 운영되며,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. 맞 enthalpy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